몇 번이면 일어날 수 생일 아 다행이다 뭐야 뿌려먹고 왔네 안 되죠 상대방 조합이 약간 좀 더 좋다 30초 남았습니다 재밌겠는데 아 대명아 반갑다 충분히 돌아가야 되거든 좀만 봐주고 갑시다 인사도 해주고 방금 리븐이 여기서 공격해요 거봐요 어 왜 피가 달아있지 여기네 와드 박는 척 와드는 일부러 아끼면서 와드를 박는거야 이거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애가 어 거기 와드해요 라고 상대방 탑이 정글한테 파가거든 되게 아프겠다 뭐야 왔다 봤다 이 뜨개 근데 계속 싸우면 안 돼 약간 좀 쉬었다 가시고 싸우고 그래야 돼 제가 그거여서 정복자여서 이따가 좀 싸우고 해야돼 그리고 레벨 3 되죠 쟤 조금만 뒤로 빼줘야돼요 계속 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딜교환을 좀 아트하게 최대한 아휴 뭐 자꾸 굳나 최대한 딜교환은 딩킹을 해야돼 딜교환 안보인다 흠흠흠흠흠 이제부터 딜교환을 할수록 나는 좋아 쟤 포션이 없거든 쿨 들어갈때 확실히 들어가줘야돼요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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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이렇게 박히는거야? 아 대박이다 진짜 망했다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이거 복구하느라고 방금 진짜 죽는줄 알았네 아 진짜 망한건데 힘들게 복구했다 이거 하아 개 박혔다 거기다 라인까지 유지시켰지 일석삼조였지 라인 밀어야돼 하아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일썽니 반갑습니다. 개빡센네. 근데 또 뭐야 바텀에서 무슨일이 있는거야. 괜찮아. 개바르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이번에 망치 망하게 할 때 계속 계속 망하게 해야 돼. 다행이다. 루시안이 CS 먹고 있었네. 오 죽을뻔 했네. 다른 곳에 못 가게 밀어야 돼. 못 먹는다. 와 근데 리븐 평캔이 엄청 빠르네. 뭐야. 아 아깝다. 그래서 밀으면 잡고 죽었다. 애도 잡을 수 있었는데 솔직히. 애도 끌어들임으로써 확실하게 다이브 할 수 있어. 확실할 수 밖에 없어. 상대방 정글이 없는 걸 인지하는 순간 무조건 다이브를 할 수 밖에 없어. 거기다 나는 한 명을 잡고 죽었기 때문에. 합의 존나 잘해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어. 한 번 더 올려나? 한 번 더 올려나? 겁나 쎄지 겁나 빨리 도망가줘 나이스 망했고 괜히 왔고 아유 좀만 버티지 뒤로 빼지 아 한라인 버리겠다 어우 나 같으면 이거 이거 먹었을텐데 여기서 이거 하네 나 같으면 그냥 타워 골드 먹겠다 타워 골드를 버리네 친구가 아 텔 너무 아깝다 디테일이 탈 수 있으면 타는데 디테일이 없었어 흠 왔다갔다 하는거 봐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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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한테 온다 아니네 여기있네 안 돼 죽지마 친구들 안 죽겠지 안 죽겠지 아 아 이때 갔어야 되는데 이거 슬슬 풀 풀 들어오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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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한테 딜교 잘못 꿇으면 죽는거야 아 아 나는 그런걸 딜교를 열나게 잘하는거고 아 아 이 압사비 딜교라고 있어 럼블에 그 딜교를 잘해야 돼요 아 압사비 딜교 뭐야 꿇으면 먹고 왔네 안 되죠 꿇 꿇 깡 리본이 나오면 그냥 개발라주면 돼 흠 흠 이거는 내가 캐리 해줘야돼 니가 더 아플걸 나 진짜 아픈데 아 나이스공 어떠냐 그냥 말하지 말자 족팔린다 꼭 잘하고나서 잘난척하는게 제일 멋없어보여 라이나 빌자 나 방금 궁 좀 잘 들어간거 같애 그리고 항상 내가 궁쓸 때 궁쪽을 안보고 제가 항상 내가 있는 곳으로 스페이스바 둘러가지고 내가 있는 곳으로 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근데 그게 내 주변에 내가 궁을 깔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궁각을 내가 와 멋있다 이거 궁각 존나 멋있네 하면서 내 궁각을 볼수도 있는데 내거 진짜 아파 내거 맞으면 죽을거야 이거 거의 그러지 않는 이유가 나 그변에 그니까 챔피언이 있을까봐 적 있을까봐 그거 보느라고 제가 궁각은 대충 잘 깔렸으면 그냥 안봐요 궁을 거의 ặng 트 이 야 너부기하지마 야 너부기하지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비 갔다가 조냐는 하나 뽑아야겠다 아 개팍 아 딴 데서 이득 봤으니까 아 근데 나는 연속 킬이어서 아깝다 와 탈령은 이기사기네 아무튼 궁이랑 다 없어 그냥 미드 밀어 어 밀 수 있다 그렇지 아이고 이거는 신나게 밀고 있군 쟤네 아직 궁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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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리달이가 왜 터지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아니 리달이가 잘못한게 아니라 딜량이 왜 리븐이 이렇게 평캔이야 너무 사기야 진짜 이런거 보면 와 이 평캔이란게 진짜 딜이 어마어마하구나 나는 진짜 극도로 마지막으로 내가 혹시 리달이 중간에 칠까봐 리달이 치면 원래 무조건 리달이는 죽어요 정글이랑 맞다이하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극도로 마지막으로 존야를 쓴거거든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했을때 근데 아까부터 저거 딜이 말이 안되는 딜이 나오네 아 이렇게 해도 진짜 저템 멜모랑 티륵 나오면 진짜 답이 없다 합쪽은 내가 이거 다 먹어놔야겠다 펠 있으니까 안그러면 또 탈리아한테 뺏기거든 안그러면 또 탈리아한테 뺏기거든 아 뭐야 이거 또 와 근데 같이 다니네 같이 다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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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멜모쇼스가 개사기야 멜모쇼스가 AP 방어 와가지고 안 죽어 자 피읍 방어를 좀 가야겠는데? 피읍이 많네 애들이 체크하고 나이스 아 근데 이거 바론이 될까? 2명이 죽긴 했는데 바론 안될 것 같은데 일단 급딜 하자 런 블루 할 수 있는 모든 급딜 자야 근데 오랫동안 산다 너 아 아 하 진짜 개빡친다 진짜 멜모셔츠는 진짜 맞아 적응의 투구랑 멜모셔츠는 잘 말씀해주셨어요 럼블에 있어서 최악의 템이야 진짜 야 자야가 오그로 진짜 잘 끌어졌다 땀이 개빡치네 그 와중에 이제 나 피육방에 가가지고 이거 계속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계속 라인 계속 밀어줘야 돼 탑 라인 밀고 내려가자 어차피 쟤는 이니쉬 걸레 없거든 탈리아 있긴 한데 탈리아 이니쉬는 뭐 그나마 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늙게 그렇지 이렇게 라인 한쪽을 밀고 있으면 이렇게 로밍 가기도 편하고 그래 최대한 두번 두번이면 엄청 세거든 나도 카시 이거 좀 풀어놔야 돼 세지 먹고 세지 나이스 나이스 아 수영님 반갑습니다 야 리븐 10데스 만들었다 야 결국엔 나 엄청 딜 세거든 이거 나 한 딜 한 딜 하거든 응 앱도 밀라해 리븐 밀면 어때 내가 더운데 이렇게 해도 3대방이 엄청 세네 밀라해 아 여기다 저거 노리다가 죽는거 아이가 오 나이스 자야가 이제 이긴다 이건 발언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불리는거야 계속 계속 스노블링을 해가지고 이기는거지 잘하는 사람 잘하는 팀이지 잘하는 팀이랑 못하는 팀은 일단 스노블링이 틀려 만약 여러분들이 팀링 같은거 하나 있으면 스노블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돼 이런거 볼때도 스노블링 같은걸 배워야돼 나중에 그래야지 만약 내 게임을 보는 이유가 스노블링 잘하는 사람들거 보는 이유가 스노블링을 잘하게 하는걸 좀 배우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나중에 뭐 친구랑 뭐 게임을 해봐 근데 거기서 스노블링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오더 같은걸 할 수 있어 오더를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거든 티어는 낮더라도 게임을 많이 보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나중에 실력을 이제 좀 받쳐주면 금방금방 올라가 오더 같은게 잘 되기 때문에 끝댔는데 끝댔는데 끝댔다 바로 끝댔다 바로 끝댔다 바로 와 그냥 녹아버리는데 끝댔다 아 살려줘 왜 나한테 보내 다시 와 알았어 알았어 GG 이지합니다 이지해요 아 아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럼블룸 관련 와 완전 철빡이 아 철빡이지 철빡이가 아니지 철빡이가 아니지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야 이 철구님이랑 내가 앞글자가 같으니까 뭐 유튜브도 철투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해 네 철 럼블룸 관련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아니 철빡이라고 밖에 못해 되지 이것도 유튜브 각일 것 같아요 유튜브 각이 시작하자마자 두개가 나왔어 되지 솔킬 몇 번 딴 거야 지금 쓰는 룬이 유성 룬입니다 유성 룬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흠 이제 당연히 지장 1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1 2 3